네, 자책년부청 관일입니다. 자책년부진국 2020년도 행정사무 방사 처리 요구 추진사항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따라 맞는 보호법 존수 설정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이천시 소속 불러가족 유해인자 취급자를 확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 대한 특수건강공진을 실시하시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2021년도에 본회산에 1,362만원을 확보하여 특수건강공진 대상자 34명에 대하여 특수건강공진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관 생활인동 적용 권고입니다. 이천시 수강기관에 대하여 법적 최저임금 지급은 물론 위시의 생활인금을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글러더에 대한 생활인금 지급을 권고자율적으로 조치를 안내하였고 새로 수탁기관 만료 후 새로 수탁기관이 선정시 공고 내용의 생활인금 지급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생활인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발동 예방 및 해결 관련 조례 적극 활용입니다. 시에서 정책 수립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급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기출을 방지하여 조례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례를 운영하시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금년도 최후의 경기도에서 갈등 관리 밀뉴얼 지침이 송구되어 이를 토대로 금년도 상반기 내에 2천시 공공발동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난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 지원합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들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본이나 사용료 납부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환경 등 지원 시행 시 피해자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홍보대책 및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시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 지원을 위한 모든 사용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공문과 유선으로 안내하여 사용자에 필요했다는 선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 대한 피해 입증이 된 경우 사용료 요일 인하 적용을 두 건의 1,100만 원의 사용료 가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까지 연장 적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산세 관면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26페이지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방학과 필요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특성화 사업이나 읍면동 학습 발표회의 경우 읍면동별 특색에 맞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시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기존 시설비 위주의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에서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여 공과사업, 판갈띠, 주민총회, 총괄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자치 사업의 다각화로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 추진을 하겠으며 읍면동 학습 발표회의 경우 읍면동별 특색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각 사회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한 마을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화학과 소통의 한마당 축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항과 같이 소환, 2020년도 상승산업, 강사 결과 처리사업 추진사업 과정που인원 이사회 원장 김정은 대부분 이렇게 일하시면 이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스테이지 혜택이라고 이런 거가 다른 시문에서도 있어요. 원인들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권에 이제 당장 과장님한테 한 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청원에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해서는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조례 제정보다는 이제 시 행정소사에서 그거를 이제 조례 제정을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말씀 좀 타시군에서 부착한 인데인 재산세 감면은 실체로는 시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고 그 감면금고 법령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이로 감면이 필요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그 금고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조례는 별도로 이제 제정할 필요 없고 이게 그 각 시국마다 이게 이제 그 재산세 인하의 그 대상 기간도 풀리고 또 감면율도 풀리고 그래갖고 이게 경기도에서 올해 그 표준 그 이게 감면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각 시국마다 감면에 대한 그 기간도 풀리고 또 감면율도 풀리고 해갖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다음 회기 때 우리가 바로 시행해갖고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건물 토지에 대한 그 재산세 감면은 시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핀암성터 정비권입니다. 전개산 산성 유적지 피난성터에 대한 논화제 정리시표 조사가 2019년 6월에 있었히 일부 유적이 발견됐고 그 유적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는 정계산 정상 남쪽의 포곡식 산성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을 2019년도에 지표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안기록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유부의 잔존 상태가 불량하고 유적이 성격이 분명치가 않아서 정비 방향 및 목적 설정과 정비 후에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정적인 문헌이나 객관적인 증분 사료가 없어서 문화재로서 관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표조사에 근거해서 지난 2월에 파악된 자료를 근거해서 정계산 산성 유적지 편안 상태에 대해서 다음장 그 내용과 같이 안내 간판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율면 어재연 장군 생가 관리권 철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하단 정보만 통해서 상대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재연 장군 생가 지붕 보수 공사 시에 철저한 관리 방법을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어재연 장군 생가 지붕 보수 공사는 2020년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 추진 시에 문화재 관리 업체가 관리를 시행하였고 문화재 자문위원에게도 1회 이상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요 문화대회에 대해서 수시로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발생 시 현대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천 도자예술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에 주민협의부 시행권입니다. 이천 도자예술마을 내 주민들은 도자예술촌 주차장 조성사업 및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잔액 사용 시에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이천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의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 대표인 구척사리 이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였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사업 요구에 대한 타당성 및 수혜도 그리고 추진 시기 등 복합적인 전반에 걸쳐서 마을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요청 사업에 대한 협의 실적은 붙인 표로 가름합니다. 그 표 외에도 1번과 2번 게이트에 안내판도 설치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리관별이 있겠습니다. 지배하실 위원님께서는 36조 문외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지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관소관 31조조구 30조조구 30조조에 대해 지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네 위원님 네 전개상 전체적인 것만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말씀 중에 이제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문헌의 부재나 유도의 잔정상태와 실향, 의결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그 어떤 요구사항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부분은 그 용역을 통해서 지표 조사를 했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도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듣기로는 이유는 그 당시 때는 지표 조사잖아요. 네. 그 지표 조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2페이지에 이제 추정 성락을 해서 그 지표 조사로 해서 그 성터에 민박이나 거기에 어떤 인물이나 이 정도 이 정도 성까지 이제 그 영역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거에 대한 방향을 또 다시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네. 예. 그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좀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냥 너무 간편적인 내용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하고 싶은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천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문화 역사 관련돼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다시 하고 말씀. 그러니까 저희 이천씨가 문화를 기초한 관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지금 문화를 기초한 지금 뭐 영문 문화, 용역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문화 전반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자 상업도 이천에 공인문화라면 큰 대한민국 대피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클러스터 용역을 해서 기초 계획을 수집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뭐 굳이 용역이 이제 아니더라도 미천시 문화대단을 출범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을 띄어서 어떤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화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유형문화가 있고 무형문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문화인가요? 유형문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원론적인 얘기만 얘기 같아요. 다른 시군을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군 같은 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어제 양군이 설성에서 태어나셨어요. 다른 시군 강화도에서 그분을 기르고 그분이 이제 강화도에 업적을 남기신 돈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유민이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도 뒤에 나가는 부분이지만 어제 언제든 생가를 가보면 그냥 뭐 이제 그 보존을 그냥 그 당시 거 그 다음 원래대로 보존을 하신다라고 하셔도 보존을 하지만 저희가 건강 내기나 어떤 문화를 관심이 있어서 그 발자체를 찾아 가보게 되면 다른 시군이나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죠? 계속 이제 도자기 지금 말씀하셨고 문화재단, 문화재단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보면은 그런 뭐 예술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존의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 아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천의 고교시대든 뭐 삼국시대 때 가지고 있던 역사 문화는 전혀 지금 뭐 어떤 발굴이나 지금 이런 문화재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간판 뭐 요만한 거로 그냥 뭐 가로 세우고 한 눈에다가 안 되는 나무 여자가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생각의 전환으로 이 성포가 생각의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천의 또 다른 유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런 좋은 그 지표 조사를 해서 통과하고 그 임박까지 각각을 하시고 또 이것을 가치로 전환을 안 하셔도가 안 되는지 이해를 보겠습니다. 가치로 전환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민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기록이라든지 고정적인 문헌이라든지 객관들이 진진이 조금 미미한 거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화의 어리이고 나왔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나와 해서 노노의 배송영 지도에 그 지도를 보시면요. 그 지금 전개 그니까 원격사다 실패가 있더라고 일단 나와 있어요. 기옥에. 네. 근데 원격사는 네. 근데 기록에는 나와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이천 몇 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을 때 원격사에서 성포의 흔적을 발견을 못 하셨어요. 이전에 90년대인가 2000년대인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게 이제 그분들이 찾지 못했던 성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안전 불량 유구의 잔주보가 나오게 나왔거든요. 거기서 성포의 눈밭도 나왔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보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 지표 노사 결과는 홍건적 난에 동민왕이 피신했던 성포는 맞아요. 그때로 추정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표가 아닌 역사적인 그 당시 때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사학자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 영역을 또 한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뒤에 그냥 이게 그냥 가판을 이렇게 달아놨다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차에 큰 가치로 어떤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데 이거 늦춰오고 시대가 되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13년도 전까지는 이 성포의 눈병이 허리팀, 하랑 키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2013년도 수혜가 나오면서 이 성포의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폭우로 인해서 유실이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걸 또 관리 관칭을 안 낳는다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통 풍화작용이 일어나면 성폭력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가치에 전환하는 전환을 해서 같이 있는 그런 유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뒤에 건 정말 실망이 될 수 있어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학회사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과 구체적인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가치가 있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지표 조작뿐만 아니고 기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부분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부분도 이게 다시 한 번 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한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붙어서 말씀드리면 스페인의 남쪽으로 가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 수백 년의 역사가 진짜 그 역사 자체가 10년도 100년도 이어지지 않는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은 그런데 그 역사 하나까지 다 찾아서 고증도 없어요. 어느 시절에 누가 그 지역에 살았는지도 판가름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찾아요. 찾고 누가 그 시절에 여기 살았었는지 하나하나 보는 걸 찾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직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교자예술마을 그 조치 결과가 우리가 이제 딱 보니까 물어보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표를 보면 이게 완료가 아니라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희귀물을 넣는 거는 당연히 자원보석가에서 그거 처리해줘야 되고 그 마을 인거 설치는 당연히 교독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그 물론 이제 이장님 수준으로 서로 교류가 아니라 그 마을의 그 예술을 담당하는 대표들도 있고 또 그 여러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담당에서도 해 본 적 있나요? 사실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팀에서는 어 자주 나갑니다. 제가 이장님하고 부분도 많이 하고 여기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도 어 이장님은 또 그 마을에 이제 그 이제 그 마을에 작년까지는 이제 4개 정도의 단체가 상괄연합회라든지 공예조합이라든지 그 그 입주자 대표에 있었는데 이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렇게 지금 운영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자 그 입주 대표자분은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듣고 그 이제 도자기 공예사업 활동 조합은 이천시에 있는 도예인들에 대한 조합이니까 거기는 이제 별개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상괄협회가 상괄연합회가 그 상인연합회인가 상괄연합회 뭐 이런 모임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근데 이장님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에 그 대표를 각 그 단체의 대표를 각자 각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대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에서 의견을 한 통로로 규합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마을 의장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이요. 연장 님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연장 님. 이게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제예술촌은 그 많은 것을 그려서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찌보면 시가 그 자원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게 어 이제 자원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야 여기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에 대한 것도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 말을 하고 정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맥이 빠져버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 탑을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나요. 지금 보니까 그 그 직원 수준에서 거기에 그 불편함이 해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자원화해서 정말 이렇게 이천씨의 문화를 위시해서 관광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직원들이 나가서 만나는 그 정도가 된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는 또 이제 담당 직원들이 또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서로 논의하고 이런 게 또 스터디 돼요.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해결된 건 없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렇게 이천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천씨가 굉장히 주인공이 이천씨가 굉장히 최소한 이천씨가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스터디도 하고 연구 용목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 봐야지만 이게 타당성도 맞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의 기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위한 상태에서 그 정도의 생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조금은 공감한 일부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추진시 마을하고 관련된 사업 추진시 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을이 있었고요. 그 여기서 요구했을 때 당시가 2019년 예산에 25억이 예산이 있었어요. 도저기 주차장 추진하는 그런 사업하고 거기서 나오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주민하고 사전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을 추진을 했고 일방데이트, 하방데이트 주변에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 잔인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하고 협의하고 썼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또 발전시키고 싶은 이천의 랜드마크인 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자원임에도 분명하고 이천씨에도 2010년부터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고 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사는 분들도 주민이시거든요. 일단은 이천씨도 주체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에 대한 주체는 살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서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3개 단체, 4개 단체로 나눠서 각자의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서로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다시 만들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마을에서 그렇게 바뀌어 주인인식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도자예스파크가 처음부터 거기에 시의 예산이 한 마을로 친다면 다른 마을하고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시비가 거기에 투입이 됐다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 부분은 시에서 이제 도회 사업을 확장시키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당연히 시에서도 했지만 거기 들어와서 사는 주민들도 같이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수진이 토니바퀴가 맞춰 들어가고 시에서는 이 문제로 담당 직원하고도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나간다고 그래요. 두 번 이상. 저는 이장님하고 인사는 한 적 있어도 국장에 직접 나서서 모든 업무를 다 직원 업무까지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는 직원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또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합의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런 부분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들은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이시면 이것을 좀 더 큰 카트보리로 만들어서 이거 저거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뭐랄까 빅딜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도 발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 중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거를 가서 주차장 조성한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땅 위에다가 돼 있는 주차장 라인도 안 그려져 있는 주차장에 말해줘요. 네. 봤는데요. 이제 그 먼저 말씀 이제 주차장 차후에 말해줘요. 아 이제 차후에 말씀 드릴게요. 그 주차장 부분은 1번 게이트하고 4번 게이트 주변에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행사 때만 주로 쓰이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스크 포장을 하고 이렇게 많이 드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환경사업 쪽에 좀 더 집중을 저희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골제로 이렇게 됐고 1번 게이트 주변에는 대형 버스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했고 4번은 이제 고속도로 이용 그 밑에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자생적으로도 또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마을을 표만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주민들도 같이 사시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끝까지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도자산업 클러스터 용역을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거기 이제 공회도 있고 도자산업도 같이 어우러져 있는 마을이긴 한데 주로는 이제 도예인들이고 이제 시에서 고민을 국장으로서 고민을 안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예산업 클러스터 용역을 지금 어떻게 추진할까 당장 팀장하고도 어제 한참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요. 전문가들을 어떻게 정말 경제하고 도자산업 공예 쪽으로만 접목하지 말고 산업하고 산업 쪽으로 접목을 해서 법의 개정이라든지 조금 흔툴해서 국가에서 조금 나서서 도예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 공인뿐만 아니고 산업이나 경제 분야에 어떤 그런 쪽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자 클러스터 용역이 되면 그때 조금 큰 그림이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예스파크도 부분 차지하고요. 예스파크만 도드러지게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도예 사업 전반적인 관광 사업 이렇게 저는 큰 틀을 큰 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예스파크도 관심을 깊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적극 행정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적극 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주민과 더불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함께 호응을 받고 그걸 같이 함께 노력했을 때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주민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만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도 전달하고 서로 또 그 문제에 대한 거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우리 시는 그런 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어진 것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혁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원, 투, 쓰리 로 나눠서 직원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거 뭐 거꾸로 직원 만나려면 하늘의 별 따위라고 얘기를 하는 실정이니 이게 뭐 우리가 숨어 보는 별 따위대 시민이 주인이란 말이 뭐야 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용역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도자유세촌을 가는데 그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장소에 대한 홍보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칭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하나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힘든 역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려면 여기가 활성화되는 당연히 더욱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나가는 것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데는 항상 적극성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좀 더 이게 좀 현장에서 나가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게 뭐고 또 시가 바라볼 때 이런 정책은 뭘 내야지 이게 발전할 수 있고 이게 하나의 이 관광 자원은 그냥 우리가 처음 우리가 그 계획하고 들어오게 있어요. 그거에도 지금 미치지 못한 게 많이 있거든요. 또 그들이 또 원하는 거는 조형물이에요. 밖에서 바라보면 타자 그러자마 전원주택지인 줄 알았다고 그럼 뭐 조형물 하나도 없고 왜 이게 도자예술촌인지 도자예술촌인지 도자예술촌 관련된 건지 이게 가서 봐야지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대처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1년, 2년, 3년이 가도록 못 해놓은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 국장님의 레벨에서 저 시의 발전적인 레벨에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요. 예희들께서 하신 말씀은 뭐를 걱정하시는지는 알겠어요. 2010년도에 조성이 돼서 2010년도에는 정말 볼품이 없었죠. 그렇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통행하는 원형 교통통행로라든지 그리고 조형물 조각작품 같은 부분도 여러 점을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또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주민들과 열심히 조금 더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직원들께서 좀 더 깊이 좀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면치게 해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숙 부장도 답변하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즐거운 시간이 있으신가요? 연애주의 위원님. 네. 사과연지마고 2개의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적합하잖아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전개사로 올라왔어요. 그 사과연지마고 2개의 위원님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너무 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간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 사실 이게 바로 눈으로 봐도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크게 눈에 띄게 들어가는 입장 좀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어제온냐라고 생각해보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2천에 별 어제온냐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2천에 별의라고 하는데 강화도에 가니까 강성고라든가 송문도 이런 거를 여전지 않은 곳을 길이 줄여서 이제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천에는 그런 거가 너무 안 돼있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조금에는 안 유족한 것 같고 실제 거기에 안성하고 경계잖아요. 안성하고 경계다 보니까 안성 계신 분들이 그 뒤에 바로 군산로가 있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 조금 더 강화에 하는 만큼 조금 더 주변을 볼 수 있는 거래하니까 어제온냐들에 대한 고로와 자료라든가 그런 거 많이 수집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구경하고 또 유명하게 오시는 분들이 같이 지금 이제 그곳에 지금 이제 1년은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 뭐 행사 자료가 많잖아요. 잘 연결을 해서 보고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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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예사나 팀장님이랑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제 말씀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가치를 전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어떤 비전문가들 보는 관점 말고 전문가들 보는 관점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검토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더니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기대할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전화번호는. 국장님. 네. 행간과 조금씩 비교가 여단을 좀 할게요. 대월, 해룡사, 석불자산 그 이름이 있으셨나요? 대월, 해룡사? 대월의 해룡사도 있대요. 네. 대월의 해룡사가 있는데 석불자산은 10년 전에 이렇게 도란당했었는가 봐요. 네. 네. 배속감이라는 게 있으시지만 2001년도 고도를 했고 2000관대에 몇 개 언론에서 이렇게 고도된 거를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2000시민 중에 어느 청년 시민이 눈썰미 있게 이걸 봤는가 봐요. 신년경에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또 근래에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틀리고야 이게. 옛날 거하고 현재 세워놓은 거하고 이거 바꿔치기를 했대서거나 한번 이렇게 이제 속칭 도시아저씨들이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눈썰미 있게 본 시민이 문화재청이 아마 재고를 했는가 봐요. 네. 그래서 맞다. 진품이 아니다. 판정이 돼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10여 년 만에 충주 어느 야산에 버려져 있는 거를 이걸 이제 찾아다가 제 위치에 이걸 다시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건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해기 때 단출문화재 지원 조례에 관련된 이런 조례를 이제 제정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제가 초선 때부터 5층 석탑 한수위원회에 사실은 수업을 들여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에 불구하고 아직 뭐 이렇게 접근된 건 없거든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보여지는 그런 성과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정말 눈썰미 있게 본 청년이 이거를 재고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다시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예산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시민은 우리 이천시에서 뭔가 이렇게 칭찬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가능하냐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칭찬을 좀 해주시든지 또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천시민들한테 우리 그 직원원래조례 때 감사퇴 표창 때 많이 수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천시민 중에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고맙게 생각을 해낼 것 같고 우리 그 이천시민의 시장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시민한테는 간판이라 칭찬도 해주시고 감사퇴 정보를 이렇게 수여를 해주면 그분이 더 보람을 느끼고 금비를 느끼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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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보도 대답을 더 보셔요. 네. 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기사고서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분야 설명을 하신 말씀과 연관돼서 한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우리 시장님의 포창이라든지 어떤 고마움을 통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좀 전에 이규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설명을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번 발언 기회를 드려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예팀장 인성입니다. 오늘 기회부터 두 달, 세 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처음 이런 자리라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마을 대표가 안성희 2장만 남아있지만 저희가 만난 사람들은 상위도 있고 마을 2장도 있고 조합이 서로 생성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하고 조합이사장과 엄교한 조합장님, 이사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회에서도 또 공모 추진한 날에서 저희가 여러분 만나자고 그러면 닥치는데 만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문공원, 한마리에 대해서 설문공원, 설문공원 지금 판매자 지금 판매자 를 이 모델에서 began TOG 조합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쪽, 그쪽 Ör. 어쨌든 새로운 신성조합 지금 심성조합이 앞으로 안정화 되기까지 최근에 롯데 아울렛 판매자 거기서 작가께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못 사겠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개인 부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울렛도 만나서 거기 관리비 200만 원 면제 수수료가 15에서 10%까지 인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단 새로운 신생 조합이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여러 의견을 타지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주차장도 했는데 화물차들이 무당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도 지적적으로 루키 제한 자라든지 혹은 단속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부분도 무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정말 거시적인 비정으로 예산을 크게 세워두셨어요. 전집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스톨 유명이라는 건데요. 전집은 올해 6억이지만 3년 계획에 대해서 18억입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전집사업을 정말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 자체가 사실 전문가의 대한민국 국책사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찬에서 시작한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되고 그간의 규모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국에 내놓으라는 합계,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서 다 들어오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의 시작은 이제 사전적역이죠. 건축과 통곡과 같으면 비슷하게 말씀드린 설계와 같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사실 이거를 보도를 못한 이유는 그 개에서 너무나도 분쟁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문보고 나가겠지만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제 클러스터 용역이 대단히 중요한 게 이규하영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활성화 자체는 우리 교장소낭의 활성화 자체는 오래된 십제입니다. 여태까지 용역보고서 나와도 책꼬대에 꽂아서 얌전히 얌전히 얌전했을지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메이저급 경제 연구기관들이 들었게끔 그런 용역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 가지고 우리나 우리 이천씨가 대한민국 대표 도자도시로서 몇 개명 계획을 세우고 그걸 참고 삼아서 그런 지원 선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히 세워주신 예상을 제가 저희 팀에서 우리 부서에서 잘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번식하실 면은 있으십니까? 네, 뭐냐? 이거는 제가 생명 감사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설봉산 입구에 유리 조형을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여요, 그게? 그거는 작년에 제가 없었을 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의회까지 와서 그거를 처음에 창작했던 작가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주춤해서 공유했던 걸로 인계받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는 조각심포절을 통해서 많은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 조형물들을 관리하는 대장이나? 대장이요? 그게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 조형물은 조각심포절을 조형물은 아니고요? 네. 그 조각심포절은 아니더라도 네. 조형물, 전체중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입구에 있는 유리 그거는 한번 작가하고 상리를 해서 그 유리는요, 닦으면 그게 또 빛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좀 영역을 줘서 깨끗이 그, 뭐라 그러나? 세척? 세척으로 해 놓으면 다시 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넷갈러 두니까 지금 매열이고 먼지고 미세먼지 다 두니까 유리의 그 본질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혐오를 주는 그런 조형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석구석구석 닦아주면 좀 더 빛이 나지. 처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조형물이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가려버리고 다른 걸 한다고 보니까 이 작가가, 이 작가가 생각이 있고 그것도 예술품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걸 한다는 걸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세척을 한번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선생님. 말씀 그 중에 그 답변은 너무 길어지니까 별도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성실은 다른 민원분께서 너무 시간을 나누고 또 지루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답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지루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네. 지루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 문화, 목소반사항에 대한 짓을 종교로 삼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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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